안녕하세요 표정은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소방유체역학을 할건데요. 소방기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유체역학이죠. 다른 과목들, 원론이나 법규, 구조원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70점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지만 유체역학은 어느정도 기본이 깔려있어야죠. 그리고 어느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계획을 좀 세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유체역학을 격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체역학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단위가 가장 중요하죠. 단위를 일단 알고 기본 단위를 다 알고 그 단위를 변환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거 유체역학을 하기가 편한 거예요. 이 단위는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 10개.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진량이나 힘, 밀도, 비체적 등등 해가지고 있다 할 건데 한 10개 정도만 완벽하게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해가지고 그 암기한 것이 힘의 단위로 나타났을 때 또는 진량 단위로 나타났을 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를 갖춰야 돼요.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압력 단위 중에서 대기압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표준대기압. 표준대기압을 단위별로 ATM부터 그리고 킬로그램 퍼스 센티미터 제곱.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뉴턴퍼 미터 제곱. 얘가 파스칼이죠. 그리고 미리미리 HG, 수은주 이런 것들 다 완벽하게 암기해가지고 이것도 단위변환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 다음에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공식암기. 이 공식도 한 10개 정도 암기를 해야죠. 기본 한 10개 정도는 해야. 그 정도는 암기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가면 공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 정도는 충분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암기를 한 다음에 그 공식에 대입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공식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 한두 개를 더 안 줘요. 안 주면 다른 공식에서 그 변수를 구해와가지고 다시 이 공식에 대입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연속방정식이라든지. 베르누이. 달시식.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알 것이 뭐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 암기 문제들이죠. 암기 또는 서술형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공식이나 어떤 이론 같은 거. 이론 같은 걸 설명을 해놓고 그 설명이 어떤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 그건 거의 암기를 해야 되겠죠. 문제 자체를 암기를 해야죠. 기사시험은 어차피 기출문제 나온 것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안 나온 문제를 내가 찾아서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안 나온 문제를 맞추겠다. 안 맞춰도 돼요. 기출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70점 가까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출문제를 다 못 맞추기 때문에 이 유체역학은 최소 50점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고 가고 50점 정도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변수가 생겨서 조금 더 틀리면 그래도 마지노선인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암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잘 찍어야 되겠죠. 물론 문제들 잘 찍어야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목표. 20개 중에 50되면 10개죠. 10개를 세웠어요. 약간 삐딱해져가지고 한두 개 더 나갔다. 그러면 최소 8개는 맞춰줘야죠. 8개 밑으로 떨어지면 뭐예요. 꽈락이죠. 아무리 다른 과목에서 많이 맞아도 이 과목이 꽈락이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얽기를 맞출 것이냐. 보자 이거죠. 얘가 단위 문제들이 최소한 1개에서 2개 정도 나옵니다. 얘도 한두 개 나와요. 그리고 얘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공식.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푸는 문제. 간단한 문제들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이나 이런 거는 그때 이제 뭐. 그 뭐야. 전공하신 분들이나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풀어야 되지만. 이 10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안 외워도 된다 이거죠. 안 외우고 최소한을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더 맞추면 좋죠. 그렇지만 최소한. 일단 최소한 그렇게 잡자 이거예요. 그리고 얘가 한 두세 개 나옵니다. 얘도 한 세 개 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한 개 잡고. 얘도 한 개 잡아요. 두 개에다가. 얘 세 개 잡으면 다섯 개. 얘까지 하면 여덟 개죠. 여덟 개면 합격하는 거잖아. 여덟 개. 40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한 두 개 또 틀렸다. 그래서 확실한 게. 확실한 게 여섯 개 정도 있다. 여섯 개 정도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더 맞춰야 되겠죠. 두 개에서 네 개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여섯 개면 스무 개 중에 여섯 개를 맞췄어요. 그럼 나머지 14개가 남았죠. 14개를 어떻게 찍어야죠. 찍어야 돼. 어떻게 잘 찍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객관식은 다 OMR 카드에 사지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아는 것들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왔다. 여섯 개가 또 여기 나왔는데. 4번이 안 나왔다. 그럼 나머지들은 다. 뭘 찍어야 돼요. 4번을 다 찍어야 되겠죠. 4번을 다 그냥 찍자 이거예요. 왜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막 이것저것 찍어야 되냐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확실히 맞춰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다 한 개로 몰자 이거죠. 왜. 1, 2, 3, 4번이 시험 출제할 때 거의 균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개를 찍어도 된다 이거입니다. 굳이 막 이걸 것 같은데 저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잘못하다 답사이로 막 가죠. 답사이로 막 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분 물론 물론 여기 딱 해가지고 확실한 게 8개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잘 찍어봐야죠. 그렇지만 한 5, 6개가 확실하고 나머지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이게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니까 알아가지고 저는 제시만 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오프라인 강의에서 기업체 강의나 이런 데에서도 이 방법을 써가지고 거의 100% 합격을 많이 시켰습니다. 며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100% 합격도 많이 시켰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하게 합격을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역학을 할 건데 이 유체역학이 우리 교재가 우리 교재가 이 기본적인 부분 아주 기본적인 부분 단위 부분이 약간 약간 그냥 건너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어요.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들 자료실에 우리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을 받고 굳이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필기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유체의 정의가 나오죠. 유체. 유체는 흐를류자 몸체짜를 쓰는 거죠. 흐르는 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흐르지 않으면 유체가 아니에요. 일단 액체와 기체 흐르죠. 액체와 기체 흐르고 고체는 안 흘러요. 존재하는 물질로서 전단력을 받았을 때 전단력은 외부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 물질을 끊으려고 하는 끊으려고 하는 힘이죠. 전단력을 받았을 때 변형하는 물질들. 변형하지 않으면 유체가 아니라는 거죠. 물이나 공기 같은 건 외부의 힘을 받으면 모양이 변하죠. 그렇지만은 뭐 나무 막대나 이런 거 웬만한 힘을 받아서 모양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유체고 고체는 기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체는 유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액체는 유체고 기체도 유체다. 그런데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다. 비압축성. 압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체를 그 유체의 액체. 이 액체를 주사기 속에 놓고 주사기를 누르면 주사기가 밀리나요? 앞을 막아놓고 주사기를 누르면 안 밀리죠. 왜? 비압축이니까 압축되지 않으니까 안 밀리는 겁니다. 온도 또는 압력. 끓이든지 아니면 압력을 받았을 때 지금 금방 표현했듯이 주사기로 누르면 압력을 받는 거죠. 압력을 받았을 때 안 눌린다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도를 올렸을 때 끓였을 때 온도를 계속 올렸을 때 끓지 않은 액체 상태에 있을 때 물론 0도씨에서 몇 도씨까지? 100도씨까지. 100도씨를 넣으면 끓어버리니까 그건 기체니까 그건 논외고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부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부피, 부피 또는 밀도. 밀도는 뭐예요?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이죠. 이 킬로그램이 질량이죠. 킬로그램 매스. 이 질량은 어디서나 고유한 양이죠. 고유한 양일 때 얘는 변하지 않을 때 이 최적이 변하면 밀도 전체가 변하는 거죠.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최적이 변하면 같이 최적이 변하면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이 변할 때 밀도는 똑같이 변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결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비압축성 유체의 정의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체. 기체는 압축성 유체다 이겁니다. 압축성. 압축이 된다라는 얘기죠. 기체를 주사기 속에 넣어놓고 앞에를 막은 다음에 누르면 조금씩 밀리죠. 밀렸다 나왔다 하죠. 그게 곧 압축됐다. 팽창했다. 이게 가능한다. 이겁니다. 온도 또는 압력에 의해 최적 또는 밀도가 변하는 유체가 압축성 유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상유체가 나오죠. 이상유체. 이상유체는 점성이 없고 점성이 없다라는 건 끈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끈끈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끈끈함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체입니다.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 액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전혀 압축되지 않고 끈끈하지 않다. 마찰 손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 그게 이상유체입니다. 이상유체. 그럼 실제 유체는? 이건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는 점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도 점성이 있기 때문에 배관에서 마찰 손실이 발생을 하고 더 점성이 큰 거, 꿀 같은 거. 꿀 같은 걸 배관에 넣고 흘리면 잘 안 흘러가죠. 왜? 점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압축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물이나 이런 액체들도 약간은 약간은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산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압축되면서 약간은 압축이 되는데 거의 압축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액체는 거의 압축이 안 된다고 볼 뿐이지 실제는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정의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고르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